도서정가제 5%의 정립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11월 20일이 도서정까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서정까지를 폐지를 원하는 쪽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폐지를 원하는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형서점이라든가 온라인서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런 점도 있어요 도서의 할인율이 커지면 그 손해의 폭을 작가의 일세에 적용할 수 있는 결국 줄어드니까 여러가지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도서정까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관련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더라고요 아 웹툰 웹소설이요? 지금 제주에 특색 있는 작은 책방들이 많잖아요 이 책방들이 사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도서정까지 덕분이라는 얘기가 사실 있긴 합니다 작은 책방들도 도서정까지를 계속 완전 도서정까지를 원할 것이다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선 현태쿤 시인과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태쿤입니다 지난번에 4주 전에는 저희가 태풍 때문에 전화로만 연결이 됐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오늘도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정말 특별히 한 것도 없이 또 한 달이 지난 거 아닌가 훌쩍 지나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한 게 많죠 많은데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요즘일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인님의 눈에는 한 달 동안 또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아 예 요즘 출판 문학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이슈 내용에서 많이 여러 번 여기서 언급된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인님 물 한 잔 드시고요 아 예 제가 잠시 말을 하도록 하죠 도서정가제가 사실 저희도 몇 번 인터뷰도 했었고 기자께서 한 번 관련돼서 정리를 해주신 적도 있긴 합니다마는 문학계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언급할 때 출판계 불공정 관행으로 얘기할 수 있다 뭐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근데 일단 정확히 알고 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도서정가제는 말 그대로 책을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구나 같은 가격을 책을 사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인데요 현행 근데 이 도서정가제는 사실은 완전 도서정가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 도서정가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도서정가에서 10%의 할인 그리고 5%의 적립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그 정도의 할인가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 할인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것이 예전에는 막 한 20% 30% 이렇게 할인했던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부분적이지만 도서정가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 책의 정가를 정하고 또 할인을 금지 또는 할인율을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습창고서나 실용서적 출간 후에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에는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다시 수정이 되어서 2014년 11월부터는 발간 기간 또는 어떤 장르 분야 상관없이 모든 책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까지는 논의 시점을 계속 계속 뒤로 미루면서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마침 이제 다가오는 11월 20일이 도서정까지는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서정까지를 폐지를 원하는 쪽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폐지를 원하는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형서점이라든가 온라인서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인율이 커지면 당연히 구매력이 올라가서 좋아지는 것 아니냐 또 시장경제체제에서 다른 건 다 할인도 하고 경쟁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책에만 이렇게 정가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정까지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도서정까지를 찬성하는 입장도 꽤 있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책에 많은 제안을 주자 해서 그렇게 하는 입장에 서로 대립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런 점도 있어요 도서의 할인율이 커지면 그 손해의 폭을 작가의 인쇄에 적용할 수 있는 결국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작가에게 인쇄도 줄어들고 해서 과연 그렇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 작가의 창작에 어떤 영향을 줘서 더 나중에 결국엔 소비자에게 좋은 독자에게 좋은 책이 가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멀리 보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책이 그래도 책이 좀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원래 가격보다 할인이 되면 아무래도 책을 더 구매하지 않을 것인가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앙케트 조사를 해보면 책을 왜 읽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다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오히려 책 살 돈이 없었다 이건 없더라고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할인율을 한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도로 독서 인구를 더 확대하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도서 전까지의 페이지를 추진하고 싶어하고 주장하는 쪽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물론 겉으로 내미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다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서 인구가 결국은 점점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데요 독서가 아마도 즉각적인 감각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에서 읽기의 강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다 또 여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전과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 예 그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 예 이번에 도서전과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관련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더라고요 아 웹툰 웹소설이요? 예 예 그 젊은 층에서 수요가 많은 웹툰 웹소설이 있는데 예 이 웹툰 웹소설은 그 아이스비엔 그걸 적용이 되게 되면 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무료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할인율을 아이스비엔이라고 하면은 그 책 표지에 보면은 예 그 앞에 붙어있는 번호 예 예 국제 표준 도서 번호인데요 아 예 예 그 책 뒷표지에 보면은 그렇게 아이스비엔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아마도 이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아 예 여기에 만약에 영향을 주면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많은 영향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책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그거를 지금 그 사실 속내는 예 그거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서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은 지금 젊은 층에서는 그 웹툰이나 또 웹소설은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도서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인정이 받아서 아 그러면 이제 도서정가제에 그 할인을 하는 것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소설 웹툰을 젊은 층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젊은 소비자들 보면 주로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예 할인을 하면 구입하는 쪽이 많아요 사실은 예 일반적인 독자층과 달리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소설 웹툰의 무료보기 기능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논리로 많이 제시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은 책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기가 끌면서 책으로 혹은 전자책으로 그것이 전환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ICBN이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1회 무료보기는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고 첫 해부터 유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데 그런데 사이트에서 보는 건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 그건 이제 오해라는 말씀이시고요 웹툰이나 웹소설은 도서정가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주에 특색 있는 작은 책방들이 많잖아요 이 책방들이 사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도서정가제 덕분이라는 얘기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책방들이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왜냐하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생각을 하던가요 네네 그 제주는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서점들이 더 작은 서점들이 많이 생긴 추세인데요 그건 아마도 제주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꽤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대형 서점과 달리 분명히 차별을 두툰 책방들이 다양한 책방들이 많이 있는데요 책방마다의 큐레이션 그리고 낭독회 북콘서트 등 아기자기한 독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책방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방들이 꽤 많은데요 이 지점에서 도서정가제가 유지되어야만 이러한 작은 책방들의 매력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느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도서정가제가 완전히 이번에는 수정되겠지만 점차 이렇게 수정되다 보면 불필요하다 싶어서 폐지가 돼버린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작은 책방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인터넷 서점으로만 구입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 작은 책방들은 문을 닫게 되고 그럼 책방마다의 특색 있는 그런 책방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소비하는 그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작은 책방들도 도서정가제를 계속 완전 도서정가제를 지금 원할 것이다 경쟁력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에 도서정가제가 없던 시절에 동네 작은 책방들이 많이 사라졌던 경험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작가분들은 이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한데요 저도 그렇고 작가들은 소비자이자 또 창작자인데요 도서 할인율이 계속 높게 가는 시장 흐름으로 가다 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현재 10% 정도의 인세가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 시장 흐름이 이런 시장 상황이 이러니 저작권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공감이 돼서 줄어들게 됐고 또 한 가지가 요즘 젊은 작가 중에는 독립 출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립 출판하는 작가들은 독립 서점 작은 서점들을 판매처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도서정가제가 폐지되고 영향을 받으면서 작은 책방들이 사라진다면 독립 출판을 하는 독립 출판 작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한 작가들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출판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거긴 또 경영 논리도 있으니까 사실 출판계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출판계에서도 제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도서정까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정까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형 출판사는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라면 유통을 담당하는 인터넷 서점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성이 좀 약하더라도 책에 의미를 둔 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출판사의 의지가 꺾일 수 있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출판사도 대형 출판사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1인 출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각기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제주도에 있는 특히 지역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좋은 책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책이 판매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이런 책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더 저렴한 가격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작은 서점이나 지역의 출판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잖아요 사실 책이라는 게 물론 경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정서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단순히 돈의 논리를 들이밀 수 없는 것이 책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책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서점에 가서 직접 펼쳐보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그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코로나19도 사라져서 빨리 서점 가서 책을 보고 싶겠다고 하는 분들도 요즘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책은 사실 문화 콘텐츠거든요 왜 책만 그렇게 정가제로 유지하냐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 놀이로 하지 않고 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모든 인문학이나 어떤 문화의 결정판이거든요 책이 기록이 되어서 보존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를 완전히 상업화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양질의 책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은 그것은 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도 한국이나 중국 등 몇 개 나라만 지금 도서정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완전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지식산업이 될 수 있는 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서점과 작가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걸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일반 독자들께서도 좀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의 시선 현태쿤 시인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4주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ehind B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